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외입니다. 고2, 3월 모의고사 38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흐름으로 보아서 들어가게 가장 적절한 것 고르는 문제고 네모 빈칸에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괄호는요. 예시이기 때문에 우선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위에를 먼저 볼게요.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몇몇 종류는요. 진실을 위해서 테스트가 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적인 증거를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 동안 어떤 증거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믿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such as 예를 들어서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지구가 1999년에 그것의 축을 기준으로 도는 것 즉, 자전일 수 있겠죠. 그렇게 자전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이러한 믿음 혹은 어떤 믿음이 또 있을 수 있냐면 100, million 하면 100만 년이잖아요. 100만, 천만, 1억 년이겠네요. 1억 광년 떨어진 행성에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다. 이러한 믿음. 지금 believe 다음에 대절 or 대절 두 개의 대절이 연결이 됐고요. 지금 동격의 대절이라 완전한 구조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런 거 우리가 1999년까지 살 수도 없고 지금의 기술로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행성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외부적인 어떤 증거,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얻기 어려운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건 however가 들어간 거죠. 글의 내용에서 역접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일까를 염두에 두면서 흐름이 어디서 바뀔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믿음들, 전부는 아니지만은요. 열려있어요. 어디에 열려있냐면 검증, 확인의 테스트에 열려있다고 합니다. This means that beliefs can be tested to see if they are correct or false.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That is, I를 의미하는데 믿음이라는 거는요. 테스트가 가능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 맞는지 혹은 거짓인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If는 여기서 whether과 유사한 뜻으로 쓰인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도 나왔고요. Beliefs can be verified or falsified with objective criteria. external to the person. 믿음은요. 검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거짓심이 입증될 수도 있어요. 뭐와 함께요. 뭐를 이용을 해서요. 객관적인 어떤 범주를 이용을 해서요. 근데 이거는요. 그 사람의 외부에 있는 그런 거래요. 이거는 지금 형용사가 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아, 이게 생략이 된 형태고 이 전체가 지금 이 objective criteria를 꾸며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어떤 외부적인 것에 어떤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것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There are people who believe the earth is flat and not a sphere.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냐. 지구가 편평하고 구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대요. 주격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됐고 Because we have objective evidence that the earth is in fact a sphere the flat earth believe can be shown to be false. 자, 뭐뭐 때문에 라고 읽는 게 먼저 편하겠죠. 여기서 끊어주면 우리는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냐. 사실상 지구는 구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죠. 뭐 위성사지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평한 지구라는 믿음은 거짓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심이 밝혀진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evidence 증거의 동격의 대절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구가 구라는 증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편하겠죠. 자, also 또한 the belief that it will rain tomorrow can be tested for truth by waiting until tomorrow and seeing whether it rains or not. 또한 어떤 믿음 대동격절로 연결이 됐네요. 무슨 믿음이냐. 내일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은요. 진실에 대해서 테스트가 또 가능하대요. 뭐 함으로써요. 내일까지 기다리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봄으로써요. by ing and ing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됐네요. 내일까지 기다리면 비가 올지 안 올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가 가능한 그런 예시들을 구나 혹은 비 라는 예시를 통해서 두 개의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뭐 역접이 일어날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뒤를 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될 텐데 또한 metaphysical beliefs 어떤 물리적인 거를 초월하는 믿음 이 메타 하면 더 높은 초월한 이런 뜻을 가지는 접두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미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어떤 현실적인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의 존재와 뭐 본능 그런 건데 저희가 신의 존재는 사실 뭔가 현실적인 거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믿음은요. 상당한 그렇게 상당히 큰 어떤 어려움 도전을 제기를 한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요. 증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근데 어떤 증거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진실의 범주라고 범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evidence 증거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지금 나온 거고요. use 다음의 목적어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하는 증거인데 그게 지금 앞으로 빠졌고 이렇게 that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되었구나. 이걸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다양한 분들이 제시를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이고 뭔가 정확한 증거로 보기엔 어려운 그런 범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저희가 진실이라고 테스트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also also 내용이 연결이 되면 이거는 순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대되는 내용인데 그럼 이 반대되는 꼬아주는 반대로 이렇게 비틀어주는 부분이 아 그러면은 여기 지금 5번에 들어가야지 이 비틀어주는 게 나와서 여기는 테스트 가능한 거 테스트 불가능한 거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구나. 이 however가 이 5번에 들어가야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 5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5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5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5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5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5번에 들어가야겠습니다.